서윤의 단식 매치 이윤의 선수의 서브와 함께 출발합니다 서윤, 받아내지 못합니다. 이윤의 득점 위력적이고 무섭기 때문에 리시브에서 좀 무리하면서 감질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지금처럼 리시브를 조금 더 까다롭고 다양하게 해줘야 됩니다 서윤 선수가 그렇습니다. 이윤의 또 한 번 빠르게 붙여봤지만 공격범시 서요현 선수도 분명히 이 부분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이은혜 자세 바꿨습니다 포인트 탑 스킨 서요현은 멀어지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하 공이 워낙 강하고 세다 보니까 떨어져서 천천히 보내고 있어요 지금 그 작전이 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한 번 받아 냈고요 두 번째 수비 되지 않았습니다 자구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서요현 선수가 예 서요현 자리를 옮기는 와중이었는데 이번엔 서요현의 서브입니다 공격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 안 나오는 이유가 이은혜 선수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은혜의 공격 성공 빠른 박자로 대응을 할 겁니다 예 이은혜의 서브였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빠른 박자의 공격 안태포 죽이니 회 공격 벗어납니다 이은혜의 서비스 조금은 길게 랠리 이어집니다 서요현 선수의 공격 서비스 서요현 예은혜의 서브에서 톱스피인 다 다 냈는데 예 자 이은혜 백핸드로 한번 넘겨봤고요 포엔트 톱스피인 수비를 해내고 있는 서요원 박 서요현 서요현 회전 걸어봤고, 탑스피인! 공격 성공, 서요원! 찬스를 잘 살렸던 서요원, 이번엔 이은혜의 섭. 포핸드 탑스피인. 네트를 넘지 못합니다. 그럼 수비가 할 게 없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모처럼 공격을 펼쳐봤던 서요원이었고요. 이은혜, 한 번 몰아 붙여봤는데요. 서요원 넘기지 못합니다. 벗어납니다. 첫 번째 게임을 가져오게... 서요원의 서비스. 이은혜의 공격 막아낸 이후에 서요원. 스핀 걸어봅니다. 이은혜 찬스볼! 공이 경기전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다시 한 번 서브, 서요원. 이은혜 템프 높이입니다. 두 번의 공격으로. 이런 작전에 대응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을 텐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은혜 선수가. 서요원 선수가 스코어를 좀 더 쌓아올릴 수 있을지. 넘어왔습니다. 서요원 찬스가 오자. 살짝 넘겨봤는데 백핸드. 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 2의 스포어. 자, 이 공을... 네트... 이은혜의 서브. 이은혜의 서브. 이은혜의... 아하... 이 공격은 길게 벗어납니다. 네. 네. 이 4득점을... 아... 4연패를 하더라도... 네이트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또 한 점을 획득하네요. 예. 소요원의 서비스. 테이블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은혜의 공격. 소요원이 받아... 이은혜 곧바로 공격. 스코어는 6대4. 자, 서비스 범실. 예, 만들어야 됩니다. 예. 서비스 이은혜. 강한 공격으로 준비합니다. 서비스. 실점을 하고만. 서요원. 일단은 이은혜의 시동을 겁니다. 서요원 맞받아 치고 있고요. 이은혜 탑스피. 서브를 준비합니다. 이은혜 공격. 넘어왔고요. 다시 한 번. 어이구. 10대 5 이은혜 선수가 이 득점을 가져오게 되면서 2대 1이었던 매치 이은혜 선수가 이 득점을 가져오게 되면서